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주입니다 자 현재 시간 보이세요 오전 2시 39분 입니다 자 지금 진짜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 회사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은 진짜 저번에 못 잡은 보안 지하국대적 무조건 잡겠습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뚜루루루루루루루 와 에이 야 이렇게 불 꺼져 있으니까 개무서운데 야 진짜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새벽에 귀신들이 더 잘 잡힐 수도 있어 진짜 물론 뭐 진짜 그런건 아니지만 이 새벽에 잡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과연 이 시간에는 어떤 귀신들이 나올지 한번 바로 가봅시다 거의 진짜 이거 신비 샌드박스에요 껌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야 시작하자마자 또큐버스가 나오네 도큐버스 일로와봐 도큐버스야 어디있네 좋아 아니 일단은 처음 시작부터 A등급? A등급 아니야? 자 A등급 바로 잡습니다 아 근데 얘는 광고 봐야되는데 기본적으로 부적이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기본 부적은 30데미지 흑부적 50데미지 그리고 세번째께 물부적인데 무려 대미지 100짜리입니다 A급 정도는 흑부적 봐줘야돼 자 바로 잡습니다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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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미지 좀 약한 exhib 그럼 50데미지 야 도큐버스 못 잡아? 야 아 이거 안돼 Esta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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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바 vê 아무것도 안 껴진 야밤의 건물입니다 이쪽이 불이 켜져있는데 와 혼자 저렇게 덩그레 불 켜놓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네 잠깐만 여기 의상실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은근히 터가 괜찮단 말이지 일단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분명히 귀신들이 좀 활동하는 시간대 아닐까요? 도완아 그리고 대정아 형 오래 기다렸다 이제 나오자 슬슬 자 바로 뽑습니다 시작부터 넌 그만 나와 불가사리 그냥 별가사리로 만들어버릴까보다 우디님 씁니깐 오 오 오 와 시드급같이 생겼어 딱 봐도 봐봐요 아 역시 딱 느낌 왔어요 일단 진짜 급나 약하게 생긴게 안녕하세요 시드급입니다 라고 인사하는게 딱 느껴졌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는데 여기 부적 교체도 있드만 으응 엄마가 준 부적 이걸로 던지면 유물 아이템을 획득한다고 하네요 이거 한번 던져봅시다 오케이 유물 아이템 나와라 오 아니 뭐 새벽이라고 잘 나오고 그런건 없네요 하 오늘같으면 제대로 귀신 파밍이 뭔지 한번 해봅시다 저는요 오늘 귀신 공장 돌릴겁니다 오늘 진짜 이정도면 나우트 됐어 도하나 그리고 뭐 진명도 있더만요 여러분들 또 얘기가 나왔던게 여기 보시면은 어 그래도 나 귀신 꽤 많이 모았네 요거 진명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빙의능력 멋있는 괴물로 만들 수 있는 힘 얘도 S급인거 같거든요 오늘 진짜 샌드박스에 있는 귀신 뿌리 뽑는다 일단은 도깨비 자체는 한 두마리 남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만약에 S등급이 나오나 슈퍼 레전드 하이 아이 쟤 또 똥파리죠 에프킬러 없으니까 에프킬러 홍키파 확 짖어버리게 이거 자 드루세유 오 민트맛 롤리팝 획득 아 나와라 지명아 형 더이상 뭐 기다리겠다 어딨어 어디야 아니 또갱아 또갱이 진짜 징그럽게 나오네 아 또갱이 일단 잡았고 아니 지금 여기 근데 검을 안 그래도 이거 난방 고장 나가지고 겁나 춥거든요 약간 으스스한데 와 진짜 저 혼자서 여기 귀신 잡는 기분 뭐랄까 신선하네요 나와주세요 야 이번에 느낌 왔다 느낌 좋은데 왜 오 뭐야 아 뭐야 에스급인 줄 알았잖아 할매요 미신이 아니 누구야 마고할매 A등급이네요 이거 물 부족 태어났다 아니 이 할머니 왠지 조금 세보였어요 야 백대미지 달달하다 미지 달달이요 호 롤롤롤롤롤롤롤롤 들어갔어요 호잇 자 여기서 어 아니 아니 엄마가 좀 무작살라고 했는데 아 그래도 마고할망 A등급 얻었습니다 아 여기가 아닌가봐 아니 진짜 여기가 가길 수도 있어요 나와주세요 오 왠 쌍둥이 귀신 오늘 그래도 귀신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거같네요 아 C등급 들어가세요 얘는 얘는 그냥 대충 잡아랑대충 잡아 얘.. 에이 냄새난다 Guardian 야 여기 침대존 괜찮네 아하 오 캐르베로스 백 데미지로 후려 갈깁시시당 功 얘도 A등급이니까 бу적 교체 해가지고 엄마가 준! 우리 엄마가 준 부적으로 날려봅시다 유물도 S등급까지 있겠죠? 일로 오세요! 오오오오오오우 유물...오오오오!! 캘르블리스 포위카고나 하니까 완전 뱅뱅이네 왜 이렇게 귀여워?! 도와나! 지하 국대적! 진명! 야! 니들 세 명이나 있잖아! 셋 중에 하나만 나와라! 나 집 좀 가자! 여긴 너무 추워요... 나올 때 됐다 진짜... 아니... 아 왜 자꾸 뒤쪽에서 나와... 아이씨... 아... 사라져... 말랑 사라져...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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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잡았었나? 처음 보험한 애 같기도 한데? A등급 예상합니다... 아... 개끼네... 아 얘는 각기가 아니고... 개끼네요? 개끼부리지 마라... 어... 하하하하... 자... 4초 3초... 야 빨리 잡혀라! 야 B등급인데 못 잡냐! 오이! 아... 진짜 개끼부렸네... 도깨비어 다 쓰고 나서 광고 보고 오시면은 세 개를 공짜로 주니까 계속 그냥 공장 돌리는 겁니다... 중 dens이 민지한테 한 번 더 아하하하하하하 국정아!!! 이게 진짜 결국엔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S급 지하 대국정 이거 진짜 조금 목숨 걸고 잡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얘는 데미지 100자리로 광고 두 번 봐가지고 달려야 되거든요 자 갑니다 3 2 1 출발! 그렇지? 부족 교체? 물부족x2 그렇지 무조건 잡아야 된다 x3 저게 솔직히 진짜 한 시간 정도 하면 잡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시간이 몇 신지도 모르겠어 자자 물부족x2 빨리 빨리 오케이 에스급 에스급 자 한 개 x4 어 광고x2 13초 남았어 13초 물부족 어택 이 자식아!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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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오케이! 지아 행동 에스쿨 넌 내 거야 이 자식아! 일로 와! 어어!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? 2시 반 그 정도 시작한 거 같은데 시간이 7시야 7시 반!! 진짜 이 짓을 다섯 시간 동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? 자 일단은 잡은 거 목록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섯 시간동안 개녹하다 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받아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지금 도안이랑 진명만 남았어요 이제 에? 다 잡았다고요 귀신 진짜 중복 아니었던 애들이 없어요 뭐 또가사리, 또귀, 또고할망, 또슨새 뭐 각각 한 세 마리씩은 더 본거 같아요 그래도 계획 녹아났 끝에 에스컴 지하국대정글 선행 받았습니다 간지나는거 보소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끝판왕같이 생겼죠 다른 귀신들을 흡수하는 능력 엄청난 힘을 사용하는 능력 아 저게 다른 귀신들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머리는 요만한데 몸뚱아리는 이따 만해가지고 그렇게 좀 약간 징그럽게 생겼었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신비아파트 저는 승리했습니다 신경란이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런데 우리의 돌보기 진짜 Su everything 우리의 알린다 그리고